흐흐흐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또입니다 제즈커플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앉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를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희 제즈커플이 이별? 결..결..결..결..결.. 뭐라고 해야 하죠? 별거? 그렇지! 별거! 별거! 별거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붙어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너무 많은데 단점 아닌 단점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가까이 있어서 소중함을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가족같아져 버려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를 해왔을 때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메일제이나 핫도그가 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의 일상을 보여주는 채널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콘텐츠들이 그대로 나간다면 좀 사람들이 오해하고 억측을 할 것 같아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채널을 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